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파수입니다. 파수 어제 장중에 불을 뿜다가 3%대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분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일단은 성장에 대한 기대, 본격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력을 받았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 반등세가 나왔는데 그건 핑계다. 결국에는 메타버스 테마로 올라가는 것일 뿐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파수 오늘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수를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 어제 시장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불을 뿜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파수였습니다. 근데 파수 어제 올랐는데 정태근 팀장님은 오늘은 떨어진다고 하시네요. 네. 어떤 저부터 하나요? 네. 당연한 겁니다. 네. 일단은 무조건 많이 올랐다고 매도, 부정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최근에 많이 올랐길래 오른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질 땐 빠진 이유가 있는 거, 오를 땐 오류가 있는 건데 일단은 10월 10일부터 이 종목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또 DS에서 또 리포트가 나왔던데 저평가라는지 3분기 흑자 전환, 그러면서 내년에 또 실적 개선폭 확대, 그리고 마이 데이터서 이런 리포트가 그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하기도 그 리포트가 나오고 난 뒤부터 주가가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나왔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10월 12일부터 67%가량, 어제 종가 기준으로 67%가량 주가가 오른 상황인데 일단 저평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주가 기준을 봤을 때 퍼 기준을 봤을 때 11배 정도 얘기를 하게 된다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 좋아질 실적을 대비했을 때 11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도 그 퍼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29배, 28.5배에서 29.5배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9배 정도면 저평가 기준에서 벗어난 상황인 거고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적으로 5억 7천만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흑자가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 데이터. 마이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파수뿐만 아니라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여러 가지 수혜가 된 종목적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잘 아시겠지만 또 파수가 장중에 급등 14% 이상 급등했었던 이유가 고가 기준 18%가량 급등했는데 급등한 이유가 또 보면 마이 데이터 사업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에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10월 10일에 나왔던 리포트, 저평가, 흑자 전환, 마이 데이터 이런 앞으로 기대가 되는 호재들이 어제까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못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쉬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건 실적이 얼마만큼 빨리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10월, 11월 17일부터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 종목들, 일부 게임비라든지 종목들이 다시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는 전체적인 섹터를 봤을 때 11월 17일부터 주가가 쉬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파스도 11월 17일부터 주가가 쉬어가다가 어차피 마이 데이터 사업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저평가는 핑계고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가 엮이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씻어내고 본질적인 가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또 빨리 반영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또 빨리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파수 같은 경우에는 행보가 길어지느냐 아니면 행보를 조정 구간을 빨리 끝내고 또 2차 상승이 나오느냐 그런 관점 포인트로 파수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저는 부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떨어진다라는 의견보다는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아직까지는 그런 거 일단은 기대감만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이 나라는 그런 의도셨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십니다. 파수를. 네. 파수, 호수, 민수. 같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 좋게 보시면 집안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일단...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파수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게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실적 동향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근거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근거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특히 보안 쪽입니다. 데이터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그런데 특히 데이터 보안이 매출의 한 6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유지 보수라고 하는 부분이 25%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 추가적으로 유지 보수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쌓인다. 영업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좋은 사업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이에 따라서 매출이 쉽게 안 꺾인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언택트 관련된 수혜 쪽도 충분히 나오고 있으면서 특히 데이터 보안 관련된 신규 고객들 계속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재택근무, 비대면 서비스 쪽에 대한 확대, 계속 기회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이 데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본격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시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데이터 비식별 솔루션이라고 하는 쪽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입맛에 맞게 식별해서 그를 또 암호화해서 처리하는 단계. 이게 가장 큰 강점인데 마이 데이터에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를 마이 데이터 사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연결시켜주고 이를 또다시 고객에게 넘기는 과정 쪽에서 이런 비식별 솔루션은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런 쪽에서 간편 결제, 오픈뱅킹 이런 쪽도 같이 영향을 끼쳤는데 이보다 마이 데이터가 좀 장을 더 넓혀줬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국내 마켓시에 확보하면 해외 매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관련 매출을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9억 원이었는데 지금 내년까지 57억까지 빠르게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영업이익이 흑재 전환에서 67억, 내년은 150억 대까지 나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PR 얘기하셨는데 내년 가면 13배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가서 비싸다는 얘기 안 하시겠죠? 그랬었을 때 앞으로 볼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사업과의 수혜는 좀 더 커질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성장성이나 마이 데이터 사업으로의 수혜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예상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퍼 그렇게 높지 않다. 내년에 또 다시 적정 수준으로 맞춰질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일단은 어제는 윗고리를 많이 달면서 조금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태근 팀장님의 이야기처럼 좀 쉬어갈지 오늘 시장에서 파수 함께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